고요한 강 언덕에 그대와 둘이서 부리는 사랑노래 김영재씨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노래가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저기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노래 신경쓰고 춤 어머나 천천히 이렇게 춤추고 싶은데 템포가 늘렸다는 사모님의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템포 좀 빨리 해주세요 템포 좀 당겨주세요 네 팔로우 팔로우 자 다시 김대훈 선수랑 우리 수정양입니다 자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놀아줘 슈퍼맨 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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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사이사이사이사이 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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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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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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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치고 열두바퀴 볼펜 머리 근육 빰빵 난 슈퍼맨 두구이 내 친구 난 슈퍼맨 멋지고 나 잘생겼다 대인배 카리스마사 비즈가 장난 아니지 어쨌건 나 지구 난 슈퍼맨 노래가 어려웠어 너무 숨찼어 너무 숨찼어 세계 챔피언도 숨차네요 결과 나왔네요 자 계속 김영자씨 장기현씨 결승진출 축하합니다 소개하라 고맙구나 고마워 두 번째 대결 쌈디 행주대 차승환 김예분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소개할 두 분인데 어떻게 만난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우리가 축하 보도합시다 우리 차승환씨 김예분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났어요? 우리 어떤 지인 모임 자리에 왔다가 안진호 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? 원래 친구였거든 어머 친구부터 결혼을 하게 됐어요? 그게 쉽지가 않은데 친구였다가 연인을 발전되는 게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말 놨어요 네 그냥 예보나 예보나 동갑이네 예보나 너 예쁘다 고맙다 그래서 문자를 그 당시에 많이 했죠 이게 문자 정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밤에 자기 전에 뭐 해?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돼 결혼할 사이에는 뭐 해? 그냥 있어 다 보면 나도 그냥 있어 이렇게 해줘야 돼 맞아요 웬일이야 아침부터 되게 짜증난다 네 두 분 너무 보기 좋고 네 두 분의 경쟁할 남자 두 분은 우리 삼디와 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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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분들이 독특들 하네요 삼디 잘 있었어요? 네? 잘 있었어요? 더 이뻐졌어요 삼디 씨는 되게 좋아졌어요 귀엽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물어봐야겠네요 행주는 왜 행주인지 그래요 네 이쯤에서 물어봐야겠네요 죽는 줄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 네 이름이 형준이에요 본명이 그래서 형준아 행준아 행주아 이래서 지어진 건데 아 행복을 주는 남자 행복을 주는 남자 외우기가 딱 쉬워요 행주 나쁘진 않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먼저 대결은 우리 삼디와 행주부터 갑니다 박수 주세요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7구 남진 나야나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대결 네야나 예야나 Far Landskor 동방 一直 3대행뉵 감사합니다.